수학의 답, 연립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 대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이라는 말은 사실 대신 입력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대신 입력을 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한마디로 x랑 y를 구해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상황은 문자가 두 개인 거. 이게 가장 문제라서 첫 번째 우리의 아이디어는 항상 어떻게 하면 문자를 하나로 만들지? 가감법에서는 문자를 하나로 없애자. 멋있는 말로 소거하자. 그래서 해결했다면 얘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y는 얘라고 식이 이렇게 대놓고 y에 관하여 풀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얘를 허투루 보지 말고 y 대신에 얘 써도 된대. 대신 가도 된대. 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끝나요. 아, y 대신에 얘 써도 된다고? 오, 좋다. 얘만 쓰면 이거 식 다 x로 바뀌는데. 나 문자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과정만 잘 거치면 끝납니다. 중요한 거, 선생님이 대입하는데 자연스럽게 뭐 했어요? 과을호를 넣었다는 것만 주의하면 대입해 볼게요. 3x-에 y 대신에 얘가 와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문자가 하나가 돼서 너무 좋죠. y 대신에 얘가 왔어요. 대신 입력했어요. 대입법이라고 해요. y까지 썼어요. 나머지 5는 0입니다. 어, 이 식 자리에 안 가는 친구? 이거 뭐라고요? y. 3x-y-5는 0. 그대로 쓴 것 뿐이에요. y만 딱 바꿔치기 했어요. 누구 덕분에? 위에 있는 식 덕분에. 자, 그러면 얘를 푸는 거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 괄호가 있는 방정식도 앞에 항련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3x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0. 이거 계산하면 2x,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은 0. 얘, 2, 4 가져야겠네요. 2x는 8. 양변을 2로 나누어도 되고, 뭐 2, 4, 8 누구나 아니까. x는 4다. 구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절반만 맞은 거죠? 우리는 x, y 다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이번에 어디 대입하면 될까요? 우리 가감법에서는요. 뭐 하나 나왔을 때 어디다 대입할까 막 고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무데나 해도 되니까 좀 쉬운데다가 해야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대입법에서도 물론 기억, 니은 중에 둘 중에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게 있어요. 기억하고 니은 중에.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y 나오잖아요. 얘는 누가 봐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x 다 나왔는데요. 4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래서 y는 7이라고 완전 쉽게 y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y 값은 7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좀 귀찮을 때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다고 얘기했었죠. 딱 보기에는 대입법이 훨씬 쉬운데 풀이 과정도 적고 이거 매력적인데 좋아요. 대입법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주 추천하는데 보통 대입법은요. 이렇게 y는 x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좀 해결하기가 편한데 보통 방정식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친구들이 가감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입법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 알아두면 훨씬 더 풍성한 수학이 될 거예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